맞네 이거 올받나? 아씨 뭐야! 어 이런 한 대 먹고 가셨어 이런 병신... 아아 예참 안 돼 아 이거... 내가 안그래서 저경이로 딸려고 했는데 님이 엉덩이로 가려가지고 옆으로 땄는데 님이 먼저 따인 어 어 개요애 없네 그 길을 모아서 쏜거에 죽으셨어요 단 한 발에 우주의 길을 버렸어 아참 그러고 보니까 지금 마이크 보정 마이크로 바꿨는데 소리 좀 괜찮나?